사운드 다시 불러오는 줄! 오 깜짝이야! 오늘 밤 개 왔어요. 나를 심화시키려. 팀 가방에 6만 달러를 넣어야 된대요. 뭐야 나 안 움직여지는데? 우와 영상이 있어? 시작한 줄 알았네. 아 깜짝이야! 도원님 여자예요? 뭐라고요? 아닌가? 누가요? 도원님이야. 저도 약간 소녀 감성이 있어요. 아 눈 마무리! 아니! 어? 이 버튼으로 팀원의 가방에 있는 귀중통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. 나 뒤에 마이크 잘.. 네 여러분 저희는 도둑입니다. 그래서 경매장에 있는.. 아주 나쁜 어이 도? 그래서 저희는 야 어이! 아 예? 다시 왜 안 해줘요? 마이크 소중이 소중 중이었어요. 다시 한 번 해보여! 아니.. 해보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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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듣고 있어요. 해보여! 해보여! 아주 나쁜 보다! 저 무슨 노래야..? 왜 시킨 거예요? 이게 따로.. 어이구! 아이고.. 나 오빠! 야 빨를 어떻게 꺼냈어요? 여기 있던데요? 아니 저도 하나만 줘요.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를 줘요. 그냥.. 이렇게 받으세요. 아니 역시 이렇게 받으세요. 아ㅏ아 하oudj 미는 것... 우플 미는 거네 오 싯 어디러 마이크? 그게 들고 싶으면 해 이거? 아, 이렇게 Considering 멀리서 이걸로 해야겠네 아이맨. 나도 한 번만 써볼게 뱅윤씨 할배 뒤에 가방에 가서 E 눌러봐요 어 뭐야? 뭐야? 살았네 아 뭐야?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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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살았네 종환지 형! 금발이야! 살았네 아! 어 야 잠깐만 어 야 우리가 이게 팀 가방이네 사자마 가보자 야 이거 뭐야? 이거 한 걸 안 됐다 그냥 바로로 일단 부숴버리면 되죠 여기서야 여기서 야 부숴봐 부숴봐 안 되네 어 뭐야? 아 노크도 해? 아 노크를 왜 해? 아 우리 도둑이야 얘들아 야! 야! 오빠가 이렇게 말해 아! 아! 아 이거 이거 헵! 헵! 아 여기 레이저 있었네 하하하하 하하하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하하하 열어주세요 어 못 열었는데요? 못 열어요 가서 열쇠 좀 찾아봐요 아.. 아.. 야 가자 우리는 아니 뭐님 길어져고 있어 헉! 여기 여기 문 좀 열어줘 어디 있어요?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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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문이 다쳤어 여기 문이 다쳐버렸어 여기 문이 다쳐버렸어 안 돼 이거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이거 들어줄게 들어줄게 그냥 들어가봐 오오오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소리 왜 이렇게 커 이거 오우 씨 아 되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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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아 너 나 죽였잖아 뭐야 뭐야 어이 심사해 어이 어이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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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된다 오오 된다 오오 된다 그냥 구라 안 되죠 어이 새끼 아아 미안하다 어 이건 해킹 될 거 같은데요 아 해킹 해볼게 어 어 어 하고 있어요 코드 입력 중 나이스 나이스 코드 어떻게 어떻게 입력해 뭐해 안 나오는데요 아아 내가 읽어줄게 왜 이 밉 밉 아 이 병 내가 입력하는 거다 말해줘 위 아 아 위에 자 잡아01 힐 내놔 자 위에 아래 왼쪽 오른쪽 좋아 나이스 너이스나이스 다 내꺼다 다 내꺼다 다 내꺼다 자어자국 오어얄 으아 전화ㄱ Ora 나와요 나와봐요! 나와봐요! 나오라고! 나와 나와 나와! 아 나와봐! 어 이거 뭐 오른살이 나는게? 이거 cc비 있어 cc비! 아 깜짝이야! 뭐야 뭐야 뭐야! 나와봐요! 하지마라고! 하지마라고! 나와봐요! 나와봐요! 어? 나와요! 나오라고요! 알았어 알았어! 나갈게요! 나와봐요! 죽게 안해도 돼? 가자 가자! 우리 가자! 그러면은 오! 야! 큰 거 틀었어 우리! 나이스 나이스! 어 그냥 팔찌! 팔찌 다왔네요? 아 팔찌? 어 팔찌 뭐 있었네요! 아흥 왜 이렇게 큰일이야? 왜요 왜요? 해! 내가 말이야! 돈 터치 미! 돈 터치 미! 뒤돌아 봐요! 돈 터치 미! 돈 터치 미! 다 방 좀 보여줘봐요! 에이! 스탑 스탑! 다..다트 건 왔어! 다트 건! 야 다트건? 잘했어요! 다트건래? 여기 안 열릴! 어? 뭔소리 어? 쐈네 나한테 쐈네 쐈어 저 유니콘 만들라고요? 뭔 소리야? 뭐야? 다 지금 맞았네 목소리 이상하게 들리네 괜찮아? 저 죽은 꿈을 꿨어요 제가 죽는 꿈을 꿨어요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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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뭔가 데미지를 줄넘하고 싶어 뭔가 데미지를 줄넘하고 싶어 덮할래 덮할래 디미지 디미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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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쓰면 뭐 마취총이네 마취총이네 왠지 쐈넘 어 내가 왔다 이거 숙여서 가야 돼 쐈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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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조심하지 하지 말라니까 우리 안 걸려 아유 쐈끼야 야 아 미안합니다 자 모두 여기 보세요 김치 아 눈이 너무 아파 김치 야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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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음 살렸음 뭐야 이거 안 때려지네 안 때려지네 다 줘 다 줘 님들아 아이템 넣어요 그거 맞으면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여기 가방에 넣어 가방에 다 훔칠 수 있네 웬만한 거 야 이거 누가 보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안 보니까 얘가 우네 잉긋씨가 보고 있어요 그래요 여자잖아요 저런 눈이 없는 여자일 줄 싫은데 이거 뭔가 빼고 비싼 거만 해야 될 거 같은지 아 그러네 칸이 여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도자기 꽃병 같은 건 갖다 버리고 저기 갑시다 털러 갑시다 뭐하세요 아 아니 이거 동작 왜왜왜왜왜왜 보고 던져요 아니 보고 던진 거 아니에요 보고 던져요 아니 가방에서 꺼낸 것 뿐이에요 오해하시네 아니 이걸 참았네 아니 그걸 맞으시네 이거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버리는 아이템이야 안 비싼 거는 좀 다 빼게 한 300 짜리의 끌은 다 빼버리자 아 좀 보고 던지 이거 아프다고요 아 아 아 뭐요 이거 맞는다니까요 이거 왜 맞아 이거 맞는다고요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혹시나 레이저 조심 또 괜히 문 다칠 수 있으니까 저희 초보 도둑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야? 노크 소리 노크 소리 들렸잖아 야 이거 문 열린다 갑자기 문 열리잖아 이거 봐 잠겼다 열쇠 필요하 여러분들 이거 TV에서 자라 야 레이저 있다고 야 이 새끼야 너 일 한두 번 해라 일 한두 번 해라 이 새끼야 이거? 아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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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가면 안 걸리나? 야 이거 좀 아 야야야 아이고 놀리네 아 깜짝이야 아이고 놀리네 아 전력이 계속 꺼지는구나 아 나 여깄어 혼자 어디 가 한 거 아니야 나 여깄는데? 전력 키러 가야 돼 할배 이리와봐 이거 지나갈 수 있나? 아 아 아 왜 거기서 뭐야 살려봐 살려봐 어 살려봐 살려봐 밀었어 아냐 안 밀었어요 얘 야 이 뭐 한다고 밀어요 밀지마 임마 아 아 여기서 열 수 있네 여기도 열 수 있네 여기도 열 수 있네 어 전력 켜져 있는디? 어 여기도 열렸다 아 취소 안 하겠습니다 할배가 나쁜 짓 됐으니까 근데 이거 뭐 갈 수가 없는데? 네 댕겸씨 이리 와봐요 저희도 한번 탐함을 해보죠 이런데 들어가봐요 댕겸씨 네 아 아 아 아 꼈어 꼈어 네 댕겸씨 아 두 번 하면 재미없다 네 아 뭐야 아 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 나 어떻게 살려줄 건데요 뭐 아 아 아 아니 살려줘요 봤으면 아 아 여기 해킹 툴 있다 도댕이 들면 되겠는데 어 전력 콜 전력 콜 퓨즈를 세 개를 찾아야 된다네요 퓨즈 하나 났어요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찾아야죠 아 아 아 야 이 새끼야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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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이면 진짜 하 에이 에이 미지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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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살려줄게요 살렸습니다 윈쪽 오른쪽 오른쪽 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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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쁘다 이뻐요 아 자 이제 해킹할까요 하이 에 에 에 에 빼 theories 에 에 에 에 에 75 에 살아날 수가 없잖아. 야 이거 망했는데? 아 잠깐만! 어? 다 모았네! 다 모았다! 어 6만 달러 다 모았는데 근데 우리 왕관을 못 찾았잖아. 이거 여기 보면은 님들 이리 와봐요. 맵 보면은 레이저 있는 곳에 왕관이 있지 않을까? 근데 야! 왜? 이 새끼야! 아 예 죄송합니다. 말 들으라고. 얘기하세요. 말 들으라고 이 새끼야. 얘기하시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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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나를 찾았다! 이 새끼가! 이 새끼가! 이 새끼가! 야! 야! 이 새끼가! 이 새끼가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야 야 야 야 야! 살려주세요! 야 야 아이고 아이고! 이리 와보시래요. 자 여기? 여기 보면은 레이저라고 적혀 있는 곳에 왕관이 있는 거거든요? 제가 석상 볼게요. 근데! 지금 우리 금복 방문의 전력을 복구해야 할 퓨즈를 찾아야 돼. 지금 퓨즈 하나는 찾았거든? 우리 두 개 찾으러 가야 돼. 어떻게 나와? 지나갈 수 있을걸요 근데? 해봐! 여기 나와. 지나갈 수 있어요! 해봐 여기. 되네! 다 왔어요! 안 열리는 곳이 이렇게 많아.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아니면 저 레이저 그냥 밟으면서 지나가야 되나? 밟으면 있어. 한번 해보자. 안 열리나? 안 열리니? 여기 열쇠가 있거든요 할매? 저기 저 대구멍이 있는데? 어? 저게 어딜까 할매? 얘들아 이리 와봐봐. 여기 뭐야? 여기 열쇠가 있거든? 밀면 이거 안 닿나? 해봐 해봐. 자 해봐 해봐.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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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닿습니다. 그냥 안 닿는데? 안 돼요? 에봐x3 에바x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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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봐 버릴 거야. 나 안 볼 거야. 아 사람들이 이게 이 퓨즈를 3에다가 둘을 이렇게 빼는 열jat이 어요. 어요. 쓱 그렇지. ging 이거 뭐야. 이 좌우로 해 cyan? 어. 어이 맞는다 해. 노이리야? 3번 문이 열릴 것 같지? 열려 열렸다 이거 이거 누구야 해배? 어이 맞네 어이 널 일이야 어이 갑자기 쓰러졌어 어 다른 사람이 오는 거 해배 누가 갈래 뭐가? 어 잠깐만 이거 시간초다 자 자 니가 가라 에이 해배 에이 해배 도댕을 내고 보자 어때? 아 이거 뭘까? 아 님들 님들 저희가 방법을 찾았어요 어딘데요? 여기 들어오시면은 올려보내는 게 있는데 도어님 근데 왜 이런 거 저희 시켜요 난 도어님 알겠습니다 지근지근 잠깐만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신가? 아 빨리해요 아 됐다 됐다 아 뭐 댕균님도? 댕균님도? 아니 안 갈래요 아 댕균님 빨리 에이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버튼 눌러도 있거든요 출발 출발 시간초 어 아니 아 앞에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가 여기 왼쪽 왼쪽 그렇지 가요 그렇지 야 가고 있어? 가고 있다 오마 아니 근데 뭐야 댕균씨 왜 안 따라와 댕균씨 어딨어요 잠깐만요 아 여기구나 아아악 아악 경찰이 뭐야 거 voyez 아 infrast daha Tumb đó 죽는 후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아 네 먹었어 먹었어. 욕실 욕실! 우리 가방 두고 오자 할배! 할배 우리 부잔데? 2만 달러라고? 왕관 훔쳤어요 저희? 아니 아직 못 훔쳤어 그래서 가야 돼 다시. 그것만 훔치고 돼. 아이고 널리라 이.. 아 씨.. 악렬 씨 악렬 씨 이거 보세요. 네? 뭐요? 어? 아..아닙니다 이거 필름 다 썼네. 밀지 마세요. 아 씨X 아 저기요! 아 누나! 아 누나 누나 왜요? 누나 뭐 제가 잘못했어요? 눈말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. 아 나와봐요. 마라탕 사드릴게요. 나와봐요. 알았어요 나와요. 에이... 거짓말이에요! 아 누리지 말고요! 누나! 네! 아 존나 무서워요. 아 알았어. 에잇! 아 너랑 웃음! 그렇게 생각내봐요. 아 누나! 아.. 아 누나! 아 누나! 아 왜 무슨 일 있었어요? 아 누나! 호환 화이 났단 말이에요.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? 아 누나! 아니 별로 없었는데. 화 좀 많이 났어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어... 얼른 나와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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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!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욕실 갑시다, 욕실. 여기로 가시죠. 여기다, 여기다. 정말 우는데... 나는 안들리냐? 저, 저. 여기가 아닐까 싶은.. 어 여기다 여기다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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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역시 이혜연 짱이다 야 악마.. 악마 랜다 아 악마? 야 악랴 어딨냐?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어 너랑 똥알 생긴거 얻었다 어디 봐봐 봐봐 대박인데? 기울장 기울 이거 줄게 이거 너 가져 하마잖아 개새끼야 하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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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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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왜 하마가 왜요 아 하마가 왜요 하마가 왜요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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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창아 나andi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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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또.. 언제 죽었는데? 아니 Campbell도 죽었나봐 악매 안괜찮냐? 죽어라? 응 어..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어떡해? 이거 유인해야 될 것 같은데?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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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밀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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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 큰일 나 알았어 알았어 야야 야야 어이고 널 일이야 야야 어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야 야 화 많이 났어 화 많이 났다고 살려주세요 그리 그리 살려주세요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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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X됐어요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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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X발 아 나 이거 어떡해 아 나 이거 못 나가 움직여 바로 움직여 아니 아 자자자자자 야 가서 도와줘야지 아 그니까 아 예예 도와줘 밀지 마요 도와주고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니까 안 밀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오 됐다 됐다 야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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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가 나가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약간 내내 이거 어떡해 기었지? 약간 이런다고 할 줄 아니었나? 뭐 잠깐만 잠깐만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? 우리 퓨즈 퓨즈 넣으러 가야 돼 이리 와봐요 퓨즈 어딨는데요? 어 여기가 아니네 아 아 아 아 잠깐만 봐요 어 여긴다 여긴다 여기 놓고 집 2방이 열립니다 아 이거 와 어? 뭐야 어? 할빈 어떻게 했어? 할빈 왜 와이파이로 죽어요?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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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길을 어떻게 안 돼요 난 역시 앙서가 최고네요 그저 댄기씨 예예예예 인정 인정 최고 야 여기 금고 짱 어 어어어 야 야 야 좋아 야 좋아 괜찮아 도와봐 더워봐 괜찮아 야 이러면서 봐 야 조술해야지 도둑의 기본도 몰라? 빈망이다 어?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괜찮은건 알았어 오케이 부와와스 부와스 부와스 다이소 우 우 우 우 니와 왕관x3 왕관x3 막았어 x3 아 아이 아니야 x2 탈출 x2 우리 부자야 우리 부자야 x2 대이밍아 우리 누굴 하라고 하냐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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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 하라고 하냐? 나와 이런 거 가방에다 넣고 근데 살아서 건물을 떠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닌 거 같다? 어? 나 많이 먹었는데 다 어디 갔지? 어디 봐봐요 우리 스탠드 하나밖에 없는데? 뭐야? 나 다 많이 훔쳤는데? 넣은 거 아니야? 여기 안에다가? 이거 누가 나왔대? 댕규 씨인가 보네 댕규 씨 가져갔구만 저 아니에요 댕규 씨 솔직히 말하면 안 봐줄게요 아 저 진짜.. 아.. 구경만 할게 구경만 할게 구경하시오 저...저..저는 진짜 가만 있으라고 가만 있으라고요 댕규 씨 가만 있어봐요 야! 이selplays다! 어그러짐은 싫겠는데? 확인해 봐요 여기 있어졌노 그럼.. 아 없어요!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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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!! 야아아아악!!! 아니 그거야, 그거야! 대균씨를 죽일까, 그냥? 사로주세요! 사로주세요! 내 엉덩이만 좀 봐라? 엉덩이만 좀 봐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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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야! 대균씨 제 엉덩이도 좀 볼래요? 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핫핳핳핳핳핳핳핳ㅎ 자기 엉덩이를 좀 봐요 저 아까... 화장실 갔다 와서 안 닦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? 죽었어! 어 뭐야! 야 어떡해? 아 뭐 일단 뭐 털어야지 아 그래 맛도 없네 맛도 없네 그냥 잠깐만 우리 어떻게 나와 근데? 사무실에 열쇠요? 어우 깜짝이야 우리 사무실에 열쇠? 님들? 걔 호러네 야 도원아 도원아 거 보고 있어봐 보고 있어봐 할매 이리 와 사무실이 어 얘 있다 있다 열쇠 찾아왔다 무슨 열쇠야 할매 뭐라고 써져 있어 뭐 어이구 널리라 도원님? 예 부르셨나요? 제가 잘 보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웠어요? 그게 좀 어렵던데 아 그래요? 분명히 어렵던데 아 그래요? 정서불안이 있어요 제가 아 잠깐 이리 와보실래요? 예 알겠습니다 왜 부르신대 댕균이 곁으로 가고 싶어요?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알았어요 댕균이 어떡해 댕균씨 미안해요 잠깐만 이거 지나갈 수 있을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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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 할매 지나가봐요 되나? 아이고 야야 난 지나갈 수 있을 듯? 그럼 지나서 와 도원아 우리 갈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살려는 죽어 아이고 야야 잠깐만 내가 이쪽 봐줄게 좀 봐둬 어 어 어 그 길게 눌러 그냥 나이스 도원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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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 어 어 그 고고고 길게 눌러 그냥 아이고 나이스 아니 아 저기요 아 아 시발 저기요 아 지들만 나가면 어떻게 해 아 길게 눌러야 되는데 저기요 아 아 아 시발 정규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아 석상 안 보고 그냥 나갔잖아요 잠깐만 길게 눌러야 되는데 문을 잠깐만 왜 86,000원 됐지 우리? 우리 9,000,000원이었잖아 뭐라 아 그거 지금 뭐 이러나 집에 가면 됐다 어 네 네 자 파팅하죠 800 가방에 22,000원 있었네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예 최악의 팀원 땡균 잠시만 팀원 터립원 도원 뭐예요? 그건 뭐였다 팀원 도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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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딴 게 나오네 이런 거 왜 써놔 안돼 할배 노후자금 이딴 식으로 훔치지 마세요 이런식이면 같이 일 못해요 아이 천 달러짜리밖에 없었어 아이 천 달러짜리 20개를 훔치면 그니까 나 왜 죽인거야 악녀만 잘한 거 좀 서운한데요 네 나 왜 죽인거야 악녀만 잘한 거 좀 서운한데요 어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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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